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죠? 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세요 20개도 좋고 30개도 좋고 그래서 이 중에서 과연 내 현실과 나의 소질과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폼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직업이 뭘까?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직업을 준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? 그걸 고민해야 되겠죠? 현실적으로 이게 내한테 가능할까?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십시오 투자해서 이루고 이루고 나면 거기 가서도 또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살아남아야죠 거기서 또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에 적합한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나물 파는데 내가 유학 간다 하면 됩니까? 그건 아니죠 내가 시장에서 엄마 나물 파는 거 거들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의 적성 소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뛰어들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상당한 기회 비용을 요구하거든요 깜장 평가사가 되려면 4년 5년씩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직업이나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내가 왜 꼭 이것이어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해봤다가 맘에 안 들면 그때가 안 두지 그럼 그동안 지나간 세월은 어집니까? 그건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잘못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할 확률 내가 잘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나 음악이 좋은데 한번 해보고 싶어 성공할 확률 상위 15%의 애들 확률 있구요 안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는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강요해서 하는데 내가 일 좀 잘한다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상위 3%에 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잘하면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그러면 상위 1%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현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 고향 내 여자다 남자다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그죠?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내가 못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? 그걸 고민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는 대로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평범하게 살게 되죠 그죠? 근데 한 번밖에 못 살고 죽을 겁니다 그죠? 두 번 세 번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해서 결혼했다가 10년 뒤에 다시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10년 뒤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좋지만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한 번 선택하면 그 사람하고 어지간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20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? 그러니까 어떤 꿈을 둘 건지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계획하고 그래서 아무 버스나 타지 말고 이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는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생각해보고 행운의 버스를 타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금정평가사도 되고 교사도 됐습니다 그런데 대고 나니까 무엇이 힘들더라고요 교사발령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우리 학교 남자 중학교 애들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이 힘들더라고요 그 애들의 정서 생각이 요즘 이것만 나오는데 하고 다르더라고요 아니 5분 쉬는 시간 5분 10분밖에 안 주는데 그 시간에 교실에 남아있는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와서 운동장에 가서 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뭐 했노 사본대 4년이나 다니면서 아동심리학 공부도 안 하고 뭐 했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교사가 되려면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잘 가르치고 애들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죠 그래야 좋은 교사잖아요 그리고 저 애가 나를 만나서 내가 담임이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서 좋았다라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가야 내가 교사가 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본대를 가신 거면 교사가 될 거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학교에서 안 시켜줍니다 학교에서 안 시켜줍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걸 갖다가 나중에 8년 받아서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도 때리고 그랬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잡기는 잡아야 되고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그죠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한 4년 지나니까 안 때려도 애들이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리면 막 그냥 말을 딱 듣고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아 그게 내공이 사여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뭘 잘하려면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무명의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평가회화가 돼서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평가국계 아직 여자들이 10%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 남자 평가를 하더라도 같이 우리는 복수로 보상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갔으면 이제 구청직원하고 제가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같이 밥을 안 먹어주려는 거예요 남자 평가사가 여자 평가사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참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 근데 이제 지금 좀 자리가 잡혔죠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꿈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데 몰두해야 됩니다 감정소도 종류가 억수로 많거든요 한 100가지 정도 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참 많아요 다 다르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 어제 감정해봤는데 오늘 옆집 거 하는데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럼 또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나 어떤 직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학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분석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속달이 되면 속달이 되고 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실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쥐어 뜯었죠 왜 나는 실수를 할까 그게 이게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속달 되는 기간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잘 안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좀 필요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업계의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택과 집중을 해라 내 꿈이 중요합니다 남의 꿈은 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거 우리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거 우리 선생님이 해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 물론 사회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나의 소질과 나의 적성 그죠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게 없으면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방송국 스쿨 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PD였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졸업하면서 방송국 PD도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여타저타 사업이 좀 나빠가지고 학점이 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언론고시가 학점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접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우리 같이 같은 방송국 선배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포함나는 직장 부산일보 KBS MBC 이런 데 간 선배들 말고 보면 기독교 방송국이라든지 CNN이라든지 교통방송국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크게 이렇게 성적 같은 거 많이 안 보고 실제로 해보고 좋아하고 이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성을 살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선배들을 보면 저것도 참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고3이고 졸업할 거고 어느 정도 대학이 정해졌죠 저도 옛날에 모 대학을 못 가서 매우 상심했었습니다 매우 상심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대학 우리나라에서 학굴이 매우 중요하죠 대학 그 다음 결혼 어떤 남자랑 살 건지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직업 내가 평생 뭐 하고 살 건지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선택 한 번 한 거 또 바꾸려고 여러 번 노력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친구가 삼수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차를 삼수를 할 바 그냥 내가 지금 고등학교부터 공부해서 나오는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가서 고시를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게 훨씬 더 근설적이죠 인연이 더 낫잖아요 그죠 뭐하러 삼수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감정평가사가 돼가지고 영업을 못해서 접고 그 거의 활동을 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법인에 있으면 좀 일이 많고 개인 사무소를 하면 별로 일이 안 많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개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자기 척성에 안 맞는 거죠 물론 우리 직업은 우리 직업은 숫자에 밝아야 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으면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해진 일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일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누군가를 사귀고 영업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때 가서 내가 되고 난 다음에 내 적성이 안 맞다 그러면서 간두면 그동안 그동안 자기가 했던 세월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어대간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끼리 나옵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한 4년 하고 그때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꿈인지를 잘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